점수 잡는 hackers. 10번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10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뭔가 기사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말소 말셀로나의 미러 뮤지엄이 지금 확장을 합니다 라는 개념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얘가 어떤 식으로 확장을 하는지 여러분 찾아보셔야 될 것 같고요. 퀄스천에서는 지금 드미로에 대해서 옳은 것을 찾아 봅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내용들 중에서요. A번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C번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고 데이빗도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A번 같은 경우에는 그는요. 얻었습니다. 몇 개의 작품들 그런데 누구로부터 그의 contemporary 하시면 동시대 작가라는 개념으로 쓰시면 되세요. 동시대 혹은 동료들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동시대 작가 혹은 동시대의 같이 일하던 동료들로부터 작품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얘기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C번을 보시면 숫자를 잘 보세요. 12개의 그림들이 이루어졌는데 그가 일찍이 그죠? 그가 경력상에서 일찍이 그렸었던 그러한 12개의 그림들은 누가 가지고 있었냐면 different owners 모두가 다른 소유자들이 가지고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12개의 그림을 각각 가지고 있었다. 이런 얘기를 찾으셔야 될 것 같고요. 네이비 같은 경우에는 그림들이 하우스다 하면 어떤 곳에 보관이 되어지다라는 개념이에요. 다시 한번 그 그림들이 보관이 되어지는데 뮤지엄에 보관이 되어지는데 중요한 거는 바로 이런 거죠. 이런 조건이 중요해요. 시간 조건. 그래서 얘는 지금 임시적으로만 혹은 일시적으로만 보관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걸 찾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내용들을 볼 건데 지금 보시면 일단 이 작가는 화가죠. 그렇죠? 그래서 Sir Lear is a painter 혹은 sculpture이라고 얘기하는데 초현실주의의 화가이자 또 조각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개인적인 소장품이 이곳에 지금 Swan Mirror Foundation Museum에 그쵸? 바르셀로나에 있는 이 뮤지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이 뮤지엄에 여기에 기부가 되어졌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작품들이 기부가 되어졌다는 거기에서 전시가 되어진다는 뜻이겠죠. 자, 글에 놓고 뒤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Among these items 이 항목들 중에는요. 자,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 제가 여기 넘어가기 전에 이 문장 구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조금 이상하지 않으셨습니까? 얘가 지금 주어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여기 동사가 나오고 있다는 점은 주어가 없는 문장인가라는 생각을 한 번은 하셨을 것 같고요. 아니야, 그렇진 않아. 뒤쪽에 가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결론적으로 이 아이는 탭스 지문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도치 구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죠. 장소에 관련된 부사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있다의 뜻을 갖는 동사가 있다면 있다 동사가 먼저 나오고 그 뒤에 주어가 나오는 이런 도치 구조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개의 조건이에요. 장소 부사구가 맨 앞에 나오고 동사가 있다라는 동사라면 이렇게 그 뒤에 주어가 나오는 도치 구조가 나온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러한 항목들 중에는 있었습니다. 자, 뭐가 있었을까요? 자, 피스에서 하시면 작품들인데 자, 비슷하시면은 뭐 수여되다, 주어진, 그러니까 given의 뜻이에요. 네, 그래서 we're한테 이제 주어졌는데 fellow artist 이렇게 얘기하네요. 동료 작가들로부터 그에게 주어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거는 지금 보시면은 수동태를 사용하기는 했지만 결국에는 이러한 작품들을 이 mirror라고 하는 그 화가가 받았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동료의, 동료로, 동료들로부터, 그렇죠? 동시에 동료들로부터 받았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왜 중요한가? 우리 아까 이 내용을 봤었어요, 그렇죠? 어디서? A번에서. 네, 그래서 동료 작가들로부터 몇 개의 작품을 그는 받았습니다. Bistow 됐습니다. 이런 개념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정답은 A번 이렇게 가져가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머지 C번, David이 왜 틀렸는지 요거만 간단하게 확인을 좀 해보실 건데요. 자, 지금 12개라는 숫자를 아까 확인을 했는데 어? 12개가 이쪽에 나오겠죠, 그렇죠? 자, 12개의 unsold paintings from early part of his career was also donated to the museum. 여기까지입니다. 아, 그러니까 12개에 팔리지 않았던 작품들이 또 이번에 기부가 되어진 거예요. 바꿔 말하면 12개의 소유자가 다 달랐다라고 하는 건 완전 다른 얘기를 얘기하고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계속해서 그렇죠? 아, 계속해서 지금 그것이 이쪽에 보시면은 자, 영구적으로 계속해서 그곳에 있어지게 될 것이다. 소장이 되어질 것이다. 라는 개념까지 여러분들이 봐주신다면은 자, 얘가 지금 David에서 뭐라고 얘기했죠? 일시적으로 소장되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반대로 얘기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봤던 문장을 통해서 C와 D가 모두 다 오답이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었어요. 자, 다만 여러분 여러분들이 실제로 문제를 풀 때 A, B, C, D를 먼저 보셨다면 자, 요거 좀 체크할게요. 응, A, B, C, D를 먼저 보셨다면 우리 C랑 D가 틀린 거 확인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죠. 왜 그렇죠? 지금 이쪽에서 여기서 정답 나왔죠? 그러면 A번 정답하셨죠? 그리고 나서 아래쪽은 읽을 필요가 원래는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실전에서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문제를 푸실 땐 사실은 C, D를 확인을 안 하셨어도 괜찮아요.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혹시라도 여러분이 나중에 비슷한 내용이 나왔을 때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짚어드린 것일 뿐이지 실전에서 문제를 푸실 때는 이 A, B, C, D 선지를 먼저 읽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C랑 D는 확인할 필요도 없는 내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문제풀이 전략에 대해서 한 번 더 강조를 드린 거고요. 자, 11번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11번은 지금 which is correct인데 여기에서 나오고 있는 내용은 구한괴사라고 하는 Bell's Pussy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얘는 지금 기본적으로는 Partial Paralysis of the Face 이 정도로 이렇게 정의를 내리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얼굴의 근육이 일부가 좀 마비가 되는 현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나아질 수 있는지 방법들 같이 얘기하고 있는 지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중에서 우리는요. 정답의 근거를 지금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이걸 한 번 볼까요? 자, 이런 단어들을 보셨을 때 딱 봐도 일단 읽혀지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원래 여러분이 읽으실 필요가 없는 내용이에요. 그럼 뭐로 하시면 되냐면 아, 그냥 Fred? 이건가 보다. 이렇게 그냥 생각하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뜻을 몰라도 되는 단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지금 사실 그 약 이름이에요. 약 이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모르셔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어쨌거나 자, 프레드니솔론이라고 하는 건데 이 프레드니솔론은 Improves muscular function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근육의 어떤 기능을 좀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약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방식은요. By increasing the number of neurotransmitters 이런 단어는 외우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Neural 하시면 신경의 이런 개념이죠. Transmitter 하시면은 전달물질이에요. 그래서 이 신경 전달물질의 숫자를 좀 늘려줌으로써 우리가 근육을 조금 더 잘 통제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providing 제공을 해주는데 그 환자에게 제공을 해줍니다. 자, with 뭐 뭐 하시면 이것을 제공해 주는 건데요. A greater degree of 하시면은 더 많은 정도의 facial control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얼굴을 더 잘 통제할 수 있도록 제공해 주면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는지를 확인을 하신다면은 자, David 어떠세요? 자, Prednisolone 같은 경우에는 Improves belspersipations 여기 지금 얘가 하나 더 들어왔을 뿐이지 이거 똑같은 내용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환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을 더 키워줍니다. 자, 무엇을 통해서요? Through increased muscular control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근육의 통제력을 더 높여주는 걸 통해서 구환계사 환자를 더 개선시켜줍니다. 라는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내용이 지금 보시면 이 내용과 같은 내용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셔서 우리 11번의 정답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었고요. 자, 이번에 12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12번은 침팬지와 관련해서 얘네들이 어떤 지능에 관련된 새로 발견된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과학 지문이었어요. 자, 여기서도 지금 보시면 which is correct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저는 A번을 좀 중요하게 다뤄볼 거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어떤 내용과 관련해서 음식과 관련해서 얘기하고 있는 C번 관련해서 얘기를 좀 보실게요. 자, A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현대의 침팬지들이 옛날 침팬지들보다 더 똑똑합니다. 이런 내용 나오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C번 같은 경우에는 옛날 침팬지들은 자, 패션 인플러먼스 하시면은 도구를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뒤에 보시면은 to help them find food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음식을 찾기 위해서.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것들을 지금 만들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앞에 보시면은 이런 발견이 새로 나왔어 라고 얘기하면서 자, 이 발견은요. land credibility to 하시면은 신뢰성을 부여하고 있다. 이런 개념입니다. 자, 무엇에 신뢰성을 부여하고 있냐면 the idea, 이러한 생각에 신뢰성을 높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어떤 생각인지 내용을 살펴보시면 자, 침팬지들은요. 더 발달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어, 지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옛날 침팬지보다 지금 더 발달이 돼 있는지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비교 대상을 여러분 어떻게 요거를 지금 해석을 해주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무슨 뜻이죠? 어, 예전에 생각이 됐었던 것보다예요. 그러니까 침팬지 자체는 똑같이 있는데 옛날에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어, 지금 보니까 얘네가 원래 더 똑똑했구나.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였죠. 그러니까 요걸 보시고요, 여러분. 뭐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옛날 침팬지보다 요즘 침팬지가 더 똑똑해.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A번이 가장 중요한 오답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했어요. 자, 그렇다면 C번과 관련돼서 우리 정답 근거 찾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옛날에 침팬지들이 살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지역을 보면요. 자, 뭐가 나와 있냐면 A variety of stones. 되게 여러 가지의 돌들이 발견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with,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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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ing나 pp 하시면 얘가 이거 되어진 채로 이런 뜻인 거 괜찮으시겠어요? 네, 그래서 걔네들의 가장자리가 이렇게 날카롭게 갈려져 있는 채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이 그냥 있는 게 아니고 돌을 갈았어, 얘네가.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옆에 뭐가 있냐면요. 여러분, along with, 자, 뭐와 함께 있어요? Shells have cracked up in nuts. 네, 그래서 이 딱딱한 어떤 견과류들의 그 껍데기들이 좀 열려져 있는 채로 얘네가 까져 있는 채로 이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도구를 이용해가지고 어, 얘네들이 이걸 까먹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 정답을 이제 확인을 해보시면 여기서 보시다시피 옛날에 그 침팬지들이 음식을 얻기 위해서 그렇죠? 음식을 얻기 위해서 도구를 만들었다고 하는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근데 뭐 보시다시피 패션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는 이제. 만들다. 이 정도의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다. 예, 이 정도로 연결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되어지고 있는 이 influence가 이 도구라는 것이 앞에 보시면 결국에는 돌 간 것을 그렇죠? 돌 간 것을 받아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 정도까지 예,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보실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13번 내용을 보시겠는데요. 13번에서는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나무를 아끼고 그 다음에 우리 종이를 아끼고 하는 그러한 어떤 방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글로 보실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정답의 근거로 찾으실 수가 있으셔야 되는데 자, 나머지는 여러분들 확인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랑은 C번을 좀 보실 건데 자, 이것의 근거를 찾아보시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please remember that for every ton of paper we save 자, for 하시면 뭐 뭐 마다의 개념. 왜 every가 들어가니까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아끼는 종이 1톤 마다 이런 개념이에요. 예, 우리가 종이를 1톤 아낄 때 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we are saving. 우리 지금 아끼고 있는 건데 약 17개의 다 큰 나무를 지금 우리가 구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껴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얘를 역으로 표현을 하면은 뭐가 되어지는 거죠? 17 trees가 잘려나가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종이를 1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C번과 같은 내용이 지문에서 나와 있는 내용을 뒤집어 표현한 것으로 대표적인 예로 이제 보실 수가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